그리고 물 좀 담아서 곡괭이 속도 하려다가 그냥 곡괭이 속도는 오브가 너무 많이 드는데 그냥 500원만 내면은 그냥 아 뭐야 그냥 곡괭이 그거니까 좋은 곡괭이 사니까 그렇게 하는거죠 나와마 그렇죠 좋은 곡괭이 이제 좀 한번에 뚫리죠 아 여기 클리어 아 와마 클리어 어허 아 물을 마 어 물을 많이 주네 오브샷 그렇지 저기 클리어 했나 아 클리어 했네 아이고 아이고 작은 오브샷 행복하구요 레드골드 레드골드 아 뭐여 이거 야 이거 뭐냐 너 한번 날아가 볼래? 아 하 아 어 어 좀 좋은거 같은거 내려왔는데 방금 뭔가 어 암비리움 암비리움 여기도 없나 비키세요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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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보인단 말이야 자폭 하세요 아 퍼플리티 퍼플 저거 레드골드 자아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저거 바로 원킬 각인데 저거 약간 원킬 각인데 어 그래 이걸 해야 돼 흠 흠 으응 얘는 뭐 조금만 뭐 해도 들이대네 흠 흠 흠 흠 흠 좋구요 좋구요 저거 나중에 필요없을 때 먹자 떨어지면 나가기 직전에 먹자 정말 정말 세다 애들 아 아 지들끼리 난리 났죠 아 아 어 그렇지 이건 이건 근데 아 여기구만 뭐지 미네랄 미네랄 디텍터 와 미네랄 표시 다 돼 미친해자 우와 핵해자 우와 이 게임은 진짜 사용자가 원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정말 이 게임은 질리지 않게 자꾸 뭘 하나씩 줘 이거 이 게임은 좀 질릴 듯 할 때 약간 어 약간 어 이거 줄 테니까 더 재밌게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야 이러면은 진짜 해자지 야 이거 정찰이 제일 까다로운 건데 이 게임에서 제일 짜증나던 건데 그렇다고 또 처음부터 정찰이 있었으면 노잼이었을 거야 야 이거 봐 저기 어디 어디 있는지 딱 아니까 평소 같으면 막 지루한데 그냥 바로 저거 어떻게 먹냐 근데 이거 부시는 건가 시크릿 에어리어 시크릿 에어리어답게 뭐가 있나 보겠어 헉 에메랄드 이메랄드 내가 실제로 돈을 번 거 같은 느낌이야 별풍선 200개가 들어온 느낌이야 에메랄드는 그래 나에게 그런 느낌이야 가만있어봐 일로 내려가야 되는건가 아 물좀 채워가자 아 이거 사망각인데 어허허 어허 어허허 아 그렇게 원킬 사망은 아닌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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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건드냐 아 이거다 이거야 에메랄드 에메랄드 에메랄드는 그 하나의 혜자입니다 에메랄드는 그 하나의 혜자입니다 이거를 다 끊어버려야되요 아니 퍼플.. 퍼플리타이 저게 한개 더있죠 어 어 오브다 어우 왜그래 왜그래 아니야 미션하는데 왜 아이템이 써져 여기는 어? 어디야 어디니 거기 어디로 가면 돼 왼쪽 왼쪽 왼쪽이다 왼쪽 왼쪽이야 바로 이곳이야 글로 가려면은 일로와서 일로와서 이쪽에 여깄다 다시 아니 아 뭐야 아 미친 개 장난하고 있나 진짜 그렇지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 미끄러졌구요 야 이게 얼마나 근데 더 어려워질라고 이걸 다 가르쳐주냐 얘네는 좋아 어 드디어 더러우면 서칭을 안해도 돼 이러면은 이러면은 빛도 필요 없잖아 이러면 서칭에 빛도 필요 없거든요 일단 한 따까리 먹어가자 한 따까리 챙겨가자 아 물론 필요야 있지 빛이 말이 그렇단 소리지 근데 이제 거의 빛이 없어도 빛이 없으면 바로 돌아갔는데 어? 이제는 바로 돌아갈 필요 없이 아 왜이래 바로 돌아갈 필요 없이 조금 더 일해서 얘같은거 나와 나오라고 아 여기서 아이템 많이 소모하네 아 이거 어떡하지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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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든요 잠깐만 아 잠깐만 근데 잠깐만 아 그렇지 아 저 위에 스캐너에 필요도 없어 이거 봐 원래는 저 위에 뭐 있나 하고 스캐너로 들어갔잖아 그런거 필요 없습니다 내려갑니다 그냥 어차피 맵에 다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방석이 여기에 있다 아 맞아줍니다 남자답게 여기에 바로 딱 있죠 아 이제는 좀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네요 꽉 찼죠 아 이걸 좀 뚫어놔야겠어 물이 없을때 돌아가지 못하니까 물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기다 만들어 놓는게 와 여기는 아니네 무조건 물 있어야 돌아올 수 있네 청렬이다 진짜 아 그래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서 딱 뛸 수 있게 그렇지 됐다 물이 없어도 돌아올 수 있어 돌아올 수 있어 음 자 야 이거 뭘 사야 되냐 오부도 많거든요 오부부자거든요 지금 아 스피드 스피드 하나 스피드 하나 스피드 하나 사자 그래 스피드 사고 이것도 사버릴까 드릴 물 조금 다는거 물 아끼는 드릴 사자 얘한테 볼일 없어 이제 이제 옥수수콘 아저씨한테 볼일 없고 볼일 없게 만들자 애들 좀 아 아 데미징 피식스 아 데미징 피식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더 빠른 물밤을 위해서 물 마시고 취한다잉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집 행노잼 이었어요? 재밌어요 꽤 꽤 재밌습니다 여기 했죠 했냐? 했지? 안했을리가 없어 그런 불상사가 있었을리 없어 야 스피드 봐라 스피드 20% 올렸더니 아주 채는 채는 맛이 나는구만 어 어 어 드릴도 30% 절약 절약 드릴이죠 지금 절약 드릴 드릴로 그냥 밀어 에스엣 그렇지 어 어 어 도독 어 아 오 잠깐만 도동 잠깐만 crise 화이트쌤 이렇게 아 요즘 저쪽에 한 번 가봐야겠군요 야! 아! 와... 야빴어 내가. 그녀를 야빴어다. 따세! 어 엄청 크네 이거. 아 여기 진짜. 잠깐만. 내려와. 어. 잠깐만 여기 여기 아닌데. 이게 물이 없으면 올라가기 어렵겠는걸. 그렇죠. 그렇죠. 아! 엠헤랄드. 어 난리야. 불은 계속 밝아요 지금. 야 이제는 완전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가 왔다. 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. 이거 봐. 어떡해. 물. 다행히도 물은 있네. 물은 소중하지. 이렇게 아닌 곳을 좀 열어놔야 돼. 야 이거 뭐냐. 떨구자 그냥. 어. 떨구어. 어. 떨구고. 너도 떨구자. 어. 떨구고. 어. 어. 다행이다. 떨어져서 다행이다. 어. 어. 다행이다. 떨어져서 다행이다. 어. 성형. 아하. 와우 와우 야 이거 따세 어 여기 어떻게 내려가 어 아싸 텔포공간이다 이런 혜자가 있을 수가 있나 어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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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아 잠깐만 여기가 큰일날뻔 했어요 어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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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나 망한거 같다 아 생각이 짧았다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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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개빡친다 아 어디야 내 돈 내 돈 어디야 어 잠깐만 내 돈 아 돈 없었어 어 어 와 증발됐어 깔려서 바위에 아 진짜 와 이거 한번 갔다오면 천 얼만데 왜 아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하냐 여기 아 아 아 아 침착하기에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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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침착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일단 여기를 문을 만드는 거야 아 됐다 그리고 아 뭐가 이렇게 많아 진짜 아 물을 안갖고 왔구나 내가 와 여기 있는데도 데미지가 들어오네 이거 왜 또 거꾸로 붙어있어 중력이 거꾸로 작용하나 어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와 무슨 돌이 발견되네 암석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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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야 저걸 먹을수고 저걸 먹어야 될까 내가 꼭 그 생기나 여기 아 안생기네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다리를 너무 많이 써야 돼 그러면 아 됐다 하나로 되네 다 먹어 주겠어 내가 좋아 아 아까 전에 그거 다 모은 거 잃은 게 너무 지금 데미지가 타격이 크다 너무 그게 멘탈이 약간 붕괴됐어 조금 어 그거 보통 원래 죽어도 반데미지 아니 재산 반 날아가고 그거는 살거든요 근데 못 살았다는 거에 대한 야 여기서 또 죽으면 큰일 난다 아 이게 다시 땅이 파묻히는 게 뭐냐면 재산을 거기서 재산을 주거 재산을 압류 당했을 때 있지 그때 재산 복구가 안 되는 거야 어 죽는 장소도 중요해 진짜 그러게 얘 왜 거꾸로냐 와 이제 뚫고 내려가기 만만치 않다 야 내가 지금 만만치 않아 아 에너지가 없네 최대한 많이 일단 갖고 가야 되는데 또 죽질 않겠지 이건 어떻게 위로 가나 와 이거 그냥 이런식이구나 음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으흠 조금만 더 캐서 어어 어 이래서 불이 없으면 불안해 내려와 어 어어 어어 이어 어어 어떻게 가지 가세요 çocuğ 야 최고였다잉 야 최고였다잉 uries 예 아 와 에메랄드 까지 여기까지 가자 일단 집 가야되 이거 뭐 아까 이런게 너무 타격이 커 어 운석도 나와 이제 운석도 나와 스팀에도 있어요 아까 한 천원 넘게 날렸을 거야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무엇인가 무념무산 물도 필요하지 하이퍼드릴 드릴 그래 파우치는 됐어 물탱크 물탱크 지금 의미가 없어 곡괭이 무난하게 곡괭이 가자 무난하게 무곡 아 천원아까비 무난하게 곡괭이 가고 아 지금 물을 채울 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어 여기 솔직히 6개 밖에 6칸밖에 못 채우거든 지금 7칸 가봤자 의미가 없어 어 7칸 가봤자 의미가 없는게 아 나갔다 다시 채우면 되네 그러네 아 근데 좀 그렇다